이제 조금 전까지 배운 데에서 한 5문제 내지 6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우는 데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요게 대지와 도로의 대지의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의 기준. 대지하고 도로. 이렇게. 대지와 도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지란 건축법상 대지란 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기준은요. 이 대지가 안전해야지 건축물도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지의 안전을 위해서 대지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 도로면 있죠. 그렇죠. 인접한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을 수도 있다. 이거를 꼭 하나 알아두시고. 원래 안전을 위해서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런데 낮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습지 매립지에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안전을 위해서 성토, 지방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지 안에는 우수. 우수가 뭐예요? 빗물. 그 다음에 오수는 더러운 물. 이거 대지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쭉쭉 빠지게 배수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손개의 우려가 있는 대지에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는 대지. 그런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알지. 안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렇게 조경해라. 됐어요? 그런데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너무 쉬운 거. 녹지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에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해도 돼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축사예요. 가설건축물이에요. 안 해도 돼. 이거는 누가 틀려요. 안 틀리지. 그렇죠? 이거 하나만 압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연합이. 연합이면 연면적의 학계죠. 학계가 1500미만인 물류시설. 무슨 시설이요? 물류시설. 다만 연합이 1500미만인 물류시설이라면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면 제외. 꼭 하라고요. 물류시설이라도.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연합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있죠. 공장에도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는 대지면적. 대지면적이 5000미만인 거 있죠. 미만인 공장에도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공부할까요? 접도의무 공부해볼까요? 자, 보세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에. 도로에.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접도의무. 그럼 얼마를 접해야 됩니까? 원칙은 2m 이상. 몇 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얼마 이상을 접하라고요? 2m 이상. 근데 여기 보세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출입의 지장이? 없다 하면. 그렇게만 알면 돼요. 끝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화 규정이 있다? 없다? 강화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2, 6, 4. 연면적의 악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라. 이게 강화 규정. 2, 6, 4. 이게 공장이라면 3, 6,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이라면 2, 6, 4. 공장이라면 3, 6, 4.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접도의무.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 있다? 없다? 접하지 않는 경우죠? 강화 규정이 있다? 없다? 2, 6, 4. 공장이면 3, 6, 4. 그래요. 그렇게 알면 돼. 이해하셨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이번에는 건축선이 있어요? 무슨 선이요? 여기 봐요. 건축선. 건축선은 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했죠? 아까 설명해줬잖아? 원칙. 얘도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이라고?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노비 미달했을 때. 아까 우리 배웠죠? 예외가 있다? 없다? 있죠? 별도 지정 건축선도 있다? 없다? 있다. 별도 지정 건축선 알아요? 어떻게 알지 그거를? 그거 뭐예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시지역이라면 4m 이내에서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별도 지정 건축선. 그런 거 알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갈대가 됐나요? 이렇게 안다는 얘기를 잘해. 아까는 그냥 이렇게 합주기가 됩시다 해놓고. 좋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건축선은. 여기가 건축선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원칙.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원칙. 수직면 넘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하라면. 어디라면요? 지하라면 넘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강화 규정도 있다? 없다? 강화 규정도 있어요? 고가 부분이야. 고가 부분이라면 어딜 얘기하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분이라면. 고가 부분이라면 출입구 창문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 접도 업무 있어요? 얼마 이상 접하라고? 예외 있다고 없다고? 강화 규정 있다고 없다고? 건축선 있어요?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에요? 수직면 넘으면 안 돼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강화 규정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되게 쉬워. 여기 봐. 여기 봐. 안전을 위해서. 도로면보다 낮으면 돼요? 안 돼요? 원칙이에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강화 규정은 없어? 예외는 있어요? 200정도 이상이면 조경해야 돼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강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접도 업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이상 접하라고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강화 규정 있어요? 없어요? 264. 맞아요? 건축선 알아요? 알아요? 수직면 넘으면 안 돼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강화 규정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알으라고. 편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도로 대기 중이에요. 이제 도로. 도로만 알면 돼? 도로. 도로.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뭐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비는 얼마 이상?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거를 갖추면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국계법이든 따지지 않아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도로 있죠?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예요.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맞아요? 더 나아가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럼 이거를 줄여서 건축법령에 의해서. 맞아요? 이 요건을 갖췄다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예요. 맞아요? 이 요건을 갖췄다면. 심지어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뭐라고요? 도로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너비가 4m 이상이 아니라 이러더라도 얼마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원래는 보행도 가능해야 되고 통행도 가능해야죠. 통가 도로여야 되는데. 예외. 막다른 도로라도. 무슨 도로라도? 한쪽이 막힌 도로라도. 맞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또 어느 거냐? 이거예요. 건축법령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있죠?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잖아요. 이거를 그냥 주로 소방도로라고 해요. 무슨 도로라고 해요? 무슨 도로요? 무슨 도로? 소방도로. 그러면 여기 허가권자가 위치 지정 공고해야죠? 원칙.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의. 뭐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끝. 됐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산대요. 어디 산대요? 해외에 산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에 심의 거치면 돼요. 그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치라고요? 건축위에 뭘 거치라고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정된 걸 폐지, 변경, 중지할 때도 똑같죠? 이해관계인의 뭘 받으라고요? 동의. 그런데 지정, 변경, 폐지, 변경, 폐지 할 때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어야지 건축위원회에 심의 거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에서 종합적인 문제 한 문제가 나와요. 항상. 종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뭐 하나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주고 맞는 거 찾으세요, 틀린 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여기 봐요. 공개공지라는 거 하나 설명해 줍니다. 무슨 공지요? 너무 쉬워. 공개공지는 자, 일준, 상준, 일준, 상준, 일준이, 상준, 일이 뭐예요? 일반 주거, 주는 준주거, 상은 상업지역, 주는 준공업지역, 일준, 상준에서, 일준, 상준 지역에서 다중용도 건축물이에요. 무슨 건축물이요? 다중용도 건축물. 다중용도니까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합이 5천 이상이에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라고? 5천 이상인 건축물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하나 외워도 개념 정의야.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합이 얼마라고? 5천 이상이야. 그러면서 다중용도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미 집회시설 뭐 이런 거예요. 안에 어디 돼? 그냥 여기 있냐. 제가 써주는 거야? 문화미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근데 여기에 위락시설이 있다고 없다고. 운동시설이 있다고 없다고. 아, 이것만 알면 돼. 운동시설하고 위락시설은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있지? 다중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용적률 완화시켜줘. 건폐율 아니야? 용적률이니까 높이하고 관련돼 있죠? 높이 규제를 1.2배 이하에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공개공지.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일준, 상준에서 다중용도 건축물. 다만 위락, 운동시설은 뭐 한다고? 제외. 대지면적의 얼마를?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해라. 맞아요? 그러면 용적률 높이 규제 1.2배 이하에서 완화시켜줄 수 있다. 공개공지 아시겠냐고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진짜? 대지의 분할 제한 아까 기억나요? 기준 면적, 주미, 상공, 높,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문제 풀 때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던 거 이런 건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용적률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의무죠. 여기에 위배되는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건축선에 위배되는 분할하면 안 된다. 이거 올까요, 있을까요? 건축선은 분할 제한의 기준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지 알겠어요? 정말? 정말? 알아요? 건축선이 뭔지 아니까? 알아요, 진짜? 아니, 내가 못 믿겠네, 나는? 여기가 건축선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분할한다고 이거 위반합니까? 이렇게 분할한다고 이거 위반합니까? 이렇게 분할한다고 위반합니까? 어떻게 하든 건축선은 분할 제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건축선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O예요, X예요? X라고. 건축선은 어떻게 분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해요? 여러분, 공개공지도 배웠어? 이게 공개공지야? 공개공지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할 수 없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중이용 용도 건축물 지으면서 대지 면적의 10%를 내가 공개공지로 지금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치했는데 이렇게 분할했어. 그럼 이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규정은 위배되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건축선은 위배되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건축선하고 공개공지는 대지 분할 제한의 기준 규정이 된다, 안 된다. 아실 수 있겠어? 그래요.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틀릴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아는 척해도. 느낌이 안 오네. 좋아요. 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지금 가는 거예요. 24번.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해. 1000제곱미터인 대지니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조경해야죠. 그런데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 조경해야 되는 거 찾아라. 이런 얘기죠. 녹지 지역이래요. 해요 안 해요. 녹지 지역인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 녹지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업지역 나왔네. 그런데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이래. 원래 연합이 1500 미만. 그러면 1000이니까 맞죠. 그래서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포함 제외. 그러면 2번은 조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요. 답은 2번이에요. 됐어요. 그다음에 연합이 1500 미만인 공장. 1000이니까 맞죠. 얘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축사는 따질 필요 없죠. 면적. 축사는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래요.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죠.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잖아요. 찾을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아 여기 아까 여기 시뻘없게 써있잖아 여기. 여기 써있잖아. 여기 써있죠. 그래요. 이번에는 공개공지네요.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몇 프로. 그래요. 그러면 용적률 몇 배. 누가 틀려요 이거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26번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조경과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뭐래요. 가설건축물에는 조경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되고 안 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냥 읽을 필요도 없어. 가설건축물은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대지 면적이 5천미만인 공장. 대지 면적 5천미만인 공장은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은 2번이죠. 됐나요? 녹지지역.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상업지역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 공개공지의 면적 나왔네. 상 맞죠? 1준 상준 맞잖아요.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여야지. 넘어야 한다. 5회의 x에요. 넘는 거 아니에요. 10% 이내에서 하는 거지.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요? 또 10%만 꼭 보고 100분의 10 맞네 이거.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이내여야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면 건폐율 완화한다고? 용적률 완화한다고? 건폐율 아니지? 건폐율 완화. 왜 x에요? x. 이해하셨어? 맞출 수 있겠냐고 이런 거. 자 27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연합 2천 작업미터인 공장이래. 작년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이게. 연합이 2천 작업미터의 유형인 공장이래. 공장은 264가 아니라 364.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죠. 얘가 틀렸네요. 공장이 아니라면 264. 공장이라면 364.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그랬죠. 안전을 위해서 성토, 지방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지역이라면 몇 m 이내에서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표 부분은 건축선 적용한다 안 한다. 아까 여기 있잖아. 건축선 원래 수직면 넘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지표 부분은 예외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지표 위의 부분이네. 담장의 지표 위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지표라면 땅 아래라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지하라면 안 하죠. 고가 부분이라면 강화지. 고가라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좋아.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장한 뭐가 있어. 공지인 광장이 있어. 공지인 광장이 있다는 얘기는 출입의 지장이 있다 없다.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접도 의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하셨어요?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봐. 뭐 책. 하여튼 간단하게 정리해줘도 문제 나오면 또 삐리리야.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그렇잖아.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끝. 200조각만 더 이상이면 조경해라. 그런데 조경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여기 있지? 알으라고. 됐어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을. 2m 이상 접해야 돼. 그런데 출입의 지장이 없다면 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강화 규정이 있다 없다. 264 공장이면.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죠. 수집면 넘으면 안 되죠. 예외 있어요 없어요? 어디라면 지하. 예외 강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라면 어디로부터.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있는 부분은 열고 닫을 때도 넘으면 안 된다고. 간단하잖아. 이렇게 알아야 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읽지 말고 면적 나왔다고 다 읽을 필요 없어. 만약에 가설건축물 나왔어. 그런데 여기 앞에 옆면적의 학계가 딱 나왔어. 그럼 뒤에 물류시설인지 공장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옆면적의 학계가 딱 나왔는데 뒤에 가설건축물 나왔어. 그러면 이건 소용없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적용해 안 해? 이것만 따지라고 이것만.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셨어? 그래 이런 게 그런 요령 빨리 빨리 갖고 풀으라고. 이거 헷갈리라고 앞에다가 막 이렇게 풀어줘. 그럼 그거 일일이 읽어가면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문제 낼 때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주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이해하셨어? 연습이 필요해. 연습이. 됐나요? 자 28번 가봐요.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손계에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 설치해야죠.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함부로 나오면 돼 안 돼. 뭐는 나올 수 있어? 배수시설하고 지지대는 나올 수 있지만 배수시설 지지대 외에 구조물은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지지대하고 배수시설도 나오면 안 된대. O야 X야. X지.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이 도로에 접해라. 도로에 접하는 건 얼마 이상 접해야 돼? 물 4m야 여기. 주책이야. 기분 좋게 끝내려고 해도 아주 그냥. 2m 이상 접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 거예요? 아 됐어요. 도시군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맞아요? 도시군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네? 앞에서 배웠지? 근데 가설건축물은 조경해야 안 해. 안 해도 되는 거죠? 조경에 의무가 있다. O야 X예요. 연합이 5천자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은 사람이야 농산물이야. 농산물이 공개공지 설치해주면 돼 안 돼. 그럼 수박이 와서 셔. 참외가 와서 셔. 파도 와 파도. 파도 와. 야 같이 가. 당근도 와. 나도 당근이지. 그러면서 와갖고. 거기서 쉬면 돼 안 돼. 하여튼 건축법은 동물 식물 따지는 거 아니야? 사람 따지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은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맞아요?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됩니다. 이거를 제외한 판매시설이라면. 맞아요? 공개공지 설치해야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어디 부분은? 그러면 지하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잖아 얘는. 예외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맞힐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똑같은 문제 풀어보는 거죠? 어렵다는 문제가 29번이야. 갑은 대지의 높이 몇 메타? 4m. 연합은 90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 대. 연합이 100 제곱미터 이내니까 뭐만 하면 돼? 신고 1번 신고하였다. 맞죠?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맨보다 낮대. 원래 낮으면 안 되는데 낮대. 근데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지상 방습의 필요가 없대. 그러면 낮을 수도? 맞지? 갑은 연면적 합계 90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공개공지 설치해? 말도 안 되죠?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맞지? 그러니까.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 그러니까 3m 접했으니까 2m 이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죠? 그다음에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대. 지금 높이가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이하니까 4.5m 이하라면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요? 너무 쉽잖아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최근에는 이해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자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죠. 주거지역은 얼마라고?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추거지역이지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해하셨어요? 31번은 안 할 거예요 지금. 31번은 안 합니다. 대신 32번은 몇 가지 설명해 줄 게 있어. 32번. 몇 번이요? 32번.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이 가능한 노대의 주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여기 보세요. 난간. 여러분 난간이 뭔지 알아?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지지 말라고 쇠봉 같은 거로 이렇게 설치해놓은 거 있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난간. 그러면 얘는 1층에는 난간 설치할 필요 있어 없어? 떨어질 게 없는데 거기다 왜 설치를 해? 1층은? 그래 안 그래요? 몇 층 이상? 2층 이상. 2층 이상. 아유. 몇 층 이상? 3층이라고 나왔다고 또. 3층 이상이라고 그래 또. 아유. 2층 이상부터는 떨어지면 돼. 안 돼. 그럼 거기에는 뭐 설치해야 하라고? 난간. 그다음에 옥상강장이라는 것도 있어. 무슨 강장이요? 옥상강장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돼. 근데 난간은 예전에는 1.1m 이상이었어. 난간이.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음식 잘 먹어서 평균 키가 커졌지. 그래서 이제 난간의 높이도 10cm 올렸어. 그래서 이제 난간도 높이가 얼마 이상이야?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층이니까 2층 이상이잖아. 그럼 거기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2번.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전시장은 사람이 많아? 전시물이 많아? 아니 평상시에 전시장이잖아. 전시장이면 마네킹이 많아. 사람들이 많아. 평상시에. 마네킹이 많지. 전시물이 많지. 나 진짜 아주 환장하겠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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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뭘 오래 만나 만나기는. 여기 봐봐. 건축물이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이야. 여기가 몇 층이에요? 5층 이상인 층인데 여기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여기가 문화 및 무슨 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무슨 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 중에서. 위락시설 중에서 주접영업. 무슨 영업이요? 주접영업. 그 다음에 여기가 장례식장이야. 몇 층 이상인 층이? 5층 이상인 층이. 여기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도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에는 평상시에 뭐가 많아? 동물하고 식물이 많아. 평상시에는. 전시장 있지? 전시장 깜깜한 밤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전시물이 있지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외된다고. 여기 봐봐. 여기 5층 이상인 층에 이런 용도가 있어. 그러면 이 옥상에다가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광장을 설치해주라는 거야. 왜 그러냐. 얘네들은 평상시 얘네들은 용도가 정신없는 시설이야. 여기 문화 및 집회시설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됐어요? 영화본이라고 정신없어. 공연본이라고 정신없다고. 사람들이 종교시설은 은혜반이라고 정신없어. 판매시설은 물건 구경하니라고 정신없어. 맞아요? 위락시설 좀 주접연금은 술 처먹어서 정신이 없어. 맞아요? 장례식장은요? 뭐 아니라고요? 문이라고 왜? 문이라고? 장례식장 가서 울어요? 이분도 웃겨 죽겠네. 뭘 운이라고 정신없어. 여기는 고섭진이라고 정신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문장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가 불이 났어. 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불이 보일 때까지는 그냥 영화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고섭치고 있는 거야. 술 처먹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불이 나도 다른 층에서는 불이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여기는 정신이 없어서 못 도망가.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 불이 불꽃이 보여. 그제서야 이제 도망가야 된다. 그랬을 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위에다가 피난 용도로 쓰다라고 여기 광장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옥상 광장. 이해하셨어요? 근데 전시장 같은 경우는 환한 대낮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없는 시간대에는 물건이 많지 사람이 없잖아. 환한 대낮에는 그냥 도망가니지. 동물원 식물원 동물 구경 낮에 갔어. 근데 저기서 불 났어. 그럼 구경하면 되지. 그런 거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하고 전시장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옥상에다 뭐 설치하라고 광장 설치해. 그러면 불이야 그래갖고 여기 나왔어. 그러면 도망가니라고 영화 보고 있다가 그제서야 불이야 정신없이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 올라가서 정신없다 막 이렇게 가다가 난간 없으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옥상 광장 위에도 난간 설치하라는 거야. 얼마. 1.2m. 아유 나 별걸 설명해야지. 진짜. 이해하셨어요? 3번은 아까 설명해줬지. 헬리포트 몇 층 이상이야? 11층 이상인 층. 근데 여기는 10층 이상인 층. 그러니까 벌써 틀렸지. 11층 이상인 층에 바닥면적의 학계가 얼마 이상이면? 만 이상이면. 옥상에 평지붕이라면 헬리포트 설치해라. 이렇게 돼야지. 어디가 틀렸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설명해준 거야. 이해하셨냐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33번 갑니다. 대지가. 이거 비교해줬나 안해줬나 아까? 아까 해줬죠? 건축법하고 국회법하고 비교해줬죠 제가? 지금 녹지지역하고 미간주구에 걸쳤으니까 각각. 그쵸? 근데 녹지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 다 어느 거 적용하라고? 다시 한번. 자, 가봐봐. 자, 여기 봐봐. 자,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죠? 그럼 얘는 무조건되고 뭐가 속하는 거? 가반이 속하는 거 따라. 이거 아까 얘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가반이 속하는 거 따르는 거예요? 그쵸?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330제곱부터 이하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죠. 그러면 지금 대지는 어느 거 적용하는 거예요? 대지는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맞아요? 미간지구는? 미간지구. 미간지구 거 따르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녹지지역하고 그 외지구에, 그 외지역에 걸치면 각각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뭐가요? 건축물이 미간지구에 걸치면 또는 방아지구에 걸치면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지금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미간지구 이런 거에 걸쳤어요? 안 걸쳤어요? 그럼 끝난 거네. 그쵸? 그러면 건축물 어느 거 적용하면 돼요? 건축물은 다 어느 거 적용하면 돼요? 녹지지역. 맞아요? 그 다음에 대지는요? 각각.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34번. 높이지안 갑니다. 여기 이것만 하면 끝이야. 아휴, 힘들어.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리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쉬운 거야, 여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건축법에서 높이 규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로구역 단위. 무슨 단위요? 가로구역 단위로 허가권자가. 누가요? 무슨 권자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에서. 뭐 해서? 지정 공고에서.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일조건이에요. 무슨 권이요? 자, 일조건은 갑니다.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있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모든 건축물 다 일조건 적용받아요.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 공동주택이면. 무슨 주택이면요? 공동주택이면 일조건 적용받아요. 근데 단, 이제 일반 상업지역 있어요? 없어요? 중심 상업지역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절대로 일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한다면 2층 이하로서, 몇 층 이하로서? 2층 이하니까 높이는 얼마 이해하겠어요? 8m 이하인 건축물은 있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건에 의한 높이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일단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34번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나왔죠? 무조건되고 일조건 적용받는다. 맞아요? 2번, 일반 상업지역은 일조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해야 되는데 적용된다. O예요? X예요? X 됐나요? 자, 건축물의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있죠? 원래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공고해서 높이 규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공고했다, 안했다? 안 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몇 배? 1.5배를 넘을 수 없다. 맞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맞아요? 높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요? 심의. 근데 4번,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어떤 거 물어본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높이 규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건축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본 거예요. 풀어보면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용어정위하고 용어정위하고 연면적 층수 거기 앞부분하고 우리 아까 건축허가나 신고하고 관련돼서 뭐 물어보는지 아실 수 있죠? 그 영역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인 문제 물어보는 거 있죠? 이 세 가지 영역을 여러 번 풀어보세요. 문의행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행여 공부할 게 있다. 내가 국회법도 해야 되고 건축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준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풀어봐요. 풀어보되 그냥 답 찾으려고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라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뭐하라고요? 공부하라고 여기 있는 것만 중심으로. 책 찾아가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를 보면서 정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한 열 번만 풀어보고 다른 문제 풀어봐요. 다 풀리지. 웬만한 거. 90% 이상은 그냥 떡으로 풀 수 있어요. 문의행지 알겠어요? 이해해요? 못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특강 들으신 분들은 내일 건축법 하잖아. 그렇죠? 내일 건축법 할 때 한 번만 딱 들어봐요. 편안하게 이렇게. 아주 내용이 머릿속에 그냥 확 들어와야 돼. 문의행지 아시겠어요? 이게 한 번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한 번 딱 더 들으면 아, 여기에서 이게. 이걸 기반으로. 문의행지 아시겠어요? 다음부터는 건축법 일곱 문제 무조건 되고 맞추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어제 모의고사 보셨 때문에 오늘 국회법하고 건축법 우리가 했죠? 그 문제 한 번 풀어봐요. 모의고사 문제 한 번 풀어봐봐. 이거 공부하고 나서 한 번 풀어보면 아휴, 내가 어떻게 이걸 틀렸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문의행지 아시겠어요? 뒤에 주택법 문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주택법도 뒤에 있는 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다른 것보다 거기부터 잡아놓으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개발법, 정비법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면 공부 못하잖아. 그러니까 국회법하고 건축법 중심으로 공부하되 시간이 나서 내가 공부할 쯤 되면 주택법도 한 번 보시라고. 근데 주택법도 우리가 다음번에 건축법 하지? 그 다음에 주택법 하지? 그쵸? 그래도 우리가 남아. 남는다고. 시간이 2주가 남아요 우리가. 한 주가 남을 거야.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 그 마지막 시간에. 문의행지 아시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기에 있는 걸 먼저 풀고 오면 나중에 그거 정리할 때 훨씬 좋다고. 문의행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해갖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